롯데쇼핑은 7일채 주가가 하락하며 52조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롯데쇼핑의 실적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자회사인 롯데하이마트는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해 투자심리가 약화됐습니다. 롯데쇼핑의 주가는 3월 14일 전회보다 2,900원날인 7만9,4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거래량은 11만4천여주로 전회보다 9%가량 증가했습니다. 롯데쇼핑은 중고나라, 한셈, 무인양품 등을 잇따라 인수하면서 현금이 줄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조 8천억원으로 전년말보다 6천억원가량 줄었습니다. 롯데쇼핑은 3월 14일 주가는 지난해 말에 9만1천원에 비해 12.75% 하락한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5.03% 상승한 데 비하면 롯데쇼핑의 주가는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2월 20일부터 롯데쇼핑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최근 5일간 동향을 보면 개인은 118억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89억원을 팔았고 기관도 19억원을 순매도 했습니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실적을 잠정짓기한 결과 연결기전 매출액이 15조 4천7백6십억원 영업이익이 3천9백4십이억원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 2978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롯데쇼핑의 최대주주는 롯데지주로 지분 40.0%를 갖고 있습니다. 롯데지주의 최대주주는 신동빈 회장입니다. 롯데쇼핑은 외국인의 비중이 11.8% 소액주주 비중이 37%에 이릅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트비가 특허 출연한 BM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되지 않습니다.